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스윗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시장 방향성과 관련해서 계속 좀 물음표가 붙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온 건 또 아닌데 실적 측면에서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선거 이슈까지 여러모로 시장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배경을 기회로 삼고 해안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치열한 배틀 속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 시장 찐 고수분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상세하게 제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주고 계십니다.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배틀 수익률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 선별을 정말 엄선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이 포트폴리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탁스탁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널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지금 바로 해주시면 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을 해서 추가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죠.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상황실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쌈장 어떤 분들이 참가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섯 팀이 저희 수익배틀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최강 멘토님들이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매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세 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노란톡방은요. 시장의 변동성에 잘 대응하시라고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요. 전략 변경까지도 모두 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또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 역시도 전략 변경 가능하니까요. 이 점 역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중요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일 순위는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게 될까요? 바로 이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동훈 멘토님은 최근에 월간 1위 달성해 주시면서 무려 한 달 만에 50% 넘는 수익을 또 안겨주신 분이시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큰 수익 그러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사실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신 분이 바로 이동훈 멘토님이십니다.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발생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하단에 참여하기 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왕좌에 오르기 위한 수익 배틀삼짱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발을 굉장히 귀엽게 하셨어요. 네 또 잔디를 깎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귀엽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일단은 2024년도가 1월 셋째 주가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팔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느냐 버텨내느냐 2017년 이후로 지금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투심이 위축이 되다 보니 지금 어찌됐던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지금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여러분들 12월 산타랠리를 이제 겪으셨고 1월에 이제 효과를 얻으시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셨을 텐데 조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2차전지의 약세와 지금 기술주들의 부진으로 인해서 어찌됐던지 간에 시장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코스피가 오늘 강부하권으로 일단 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견딜 자리를 견뎌내고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일단 연말에 지수 상승을 너무나 이끌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정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정 안에서 내 종목이 빠지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는 내 종목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같이 올라가주면 좋은데 별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지수가 빠지면 내 종목이 4% 5%씩 매일 밀려가는 모습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 지금 내 종목 물려있는 종목들의 탈출 아니면 신규 종목 편입으로 다시 한번 24년도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운 장세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지금 개별 종목 위주의 테마주 위주가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가지고 계신 섹터가 비록 지금 약세 흐름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라도 아직 1월 셋째 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지나간 이후에 지수는 분명히 끌어올려 줄 거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상승하는 구간은 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지금의 시점도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제가 귀엽게 인사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시장 무거운 분위기 잔뜩 지금 발산을 하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좀 단장을 한 거예요. 한 거긴 해요. 그런 거죠. 일단 좋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오전에 저도 하방 압력 좀 이어질 때 어헉 할 정도로 어머 이렇게 계속 내려가나?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근데 시장이 힘이 없어도 되는 건지 왜 유독 우리 시장이 이렇게 힘이 없다고 해석이 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8만 전자 기대감에 다시 6만 전자로 빠질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이죠.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에서 6만 전자의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오늘 그래도 장막판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 어찌 됐든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코스피나 선물 그리고 삼성전자의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항상 흐름이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오늘 어떤 자리를 지켰냐? 61위평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미증시의 휴장도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투심 약화가 좀 이루어질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미증시가 지난주 어찌 됐든 목요일 금요일에 조금 횡보를 하면서 시가 싸움을 많이 했고요. 그러한 이유로 빅테크 기업들이 딱히 움직임이 크게 없었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좀 올라가주는 부분이 있어서 금요일 미증시가 좀 상승하는 추세를 이루다가 12시 이후에 이제 토요일이 되면서부터 지수가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결국에 시가 부근에서 종가를 마무리했는데 역시나 지난주 미증시의 혼조세의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월요일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코스피가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마감을 한다면 거의 9거래일 연속은 2017년 이후에 최초의 처음일 것이다. 그럼 한 6년, 7년 만에 있는 일인데 그나마 지금 반가운 소식은 오늘 코스피, 선물지수, 어찌 됐든 삼성전자 다 61이평에서 지지받고 아래꼬리를 좀 달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었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2차전지 약세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해서 2차전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젠솔이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 싶어서 매수세를 보이신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실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가 저점이냐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2차전지 회복세가 좀 두드러져야 하는데 그래도 오늘 선방을 좀 해준 게 에코프로 머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오늘 상승을 좀 해줬고요. 어제는 LS 머티리얼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그와 관련한 다른 소부장들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출 시점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 시점 그러면 이제 코스피의 61위평 지지 여부가 여기까지 일단 저점을 찾았고 앞으로 2600선 회복을 해주느냐 2600선 회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원달러 환율이 1320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정확정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쟁 관련 이슈, 흥화, 해운 관련주들의 지금 강세가 이어졌다 조정이 오니까 뭐가 또 올라가요? 유가가 또. 그래서 테마적으로 자꾸 이런 지정확정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기 굉장히 좀 애매하죠. 드러는 가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서 과연 물리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를 했고 시황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면 코스피가 2500선이 분개가 됐는데 다시 2500선은 오늘 회복을 했다. 아래 꼬리를 달고 61위평의 지지를 받았다 이거고요. 그리고 지난해 연말 부분에 지속적으로 갑작스레 급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11월에 지수 상승하면서 횡보할 때 무슨 말 했어요? 12월 산타랠리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되게 걱정 많이 했는데 근데 산타랠리 왔어요. 오고 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왔죠? 네, 온 거예요. 12월에 지수 상승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스닥이건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산타랠리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체감을 그렇게 크게 못한 것 뿐이지만 근데 그렇게 지수가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은 나오고 건강한 조정이 와야 된다. 우리 시장에만 안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죠. 지금 리케이지 수는 장중 신고가 갱신하고 S&P 나스닥 막 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저렇게 힘들어하고 커플링할 땐 디커플링하고 디커플링할 땐 너무나 또 같이 내려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좀 힘드실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소멸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지금 매파적 발언을 하던 연준 위원들이 아주 지금 날 잡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시 매파 발언이 들어갔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3월 금리 인하 5월 금리 인하 금리 언제 하냐 똑같아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의 논의를 너희들 너무 많이 빨리 성급했다라는 지적지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요. 금리 인하에 인해서 지수는 올라갔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아직 하진 않았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소멸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FOMC 다음 달 봐야 되고요. 이번 달 1월에는 그렇게 큰 지표는 앞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중심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주 위들의 실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소부장을 좀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찌됐든 우리나라 중심도 대형주 위주의 지금 매수세가 없이 지속적인 매도 물량이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일단 실적을 좀 4분기 실적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3분기 실적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루었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 오시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더군다나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가, 가스, 해운 뭐 엄청나게 지금 막 섹터가 하루하루 돌아요. 오늘은 또 초전도체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입장인데 1월에 제가 포트를 구성을 해놓고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진입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12월에도 저점 매수에 기회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자꾸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저점을 좀 지지를 받으면서 버텨내 주느냐 저점이 더 깨지면서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으로 바뀌느냐 그러한 섹터군들에 대한 테마적인 이슈가 자꾸 들어오기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방송 초반에 언급을 드리자면 어떤 섹터가 지금 저점을 깨지고 저감에서의 기회를 이탈했다가 아니라 이번에 4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확실하게 그러한 낙폭 과대주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시장을 크게 지켜본 후에 진입을 하는 전략 가져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좀 멘트를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흐름 같이 챙기고 또 그에 맞는 종목 전략 가져가실 필요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든든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찍고 또 링크 통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듯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 싶은데요. 종목 리뷰 함께 또 해보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통해서 그 홍해 테마 안에서 또 움직인 LNG 관련주가 있죠. 천연가스. 그렇죠. 지난주에 GSE를 또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앞을 빨리 봤죠. 많이 많이 내다보셨죠.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주 코멘트는 충분한 조정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지켜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에 왔어요. 탄력이 또 좋게 됐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LNG 쪽에서 어제도 탄력 괜찮았고 오늘 오전장까지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좀 여쭙고 싶은데 이슈는 계속 좀 뜨거워요. 왜냐하면 뉴스가 좀 안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뉴스는 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스에 따른 이 전략적인 종목 전략적인 부분 어떻게 챙겨가야 될지 좀 먼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제 지난주 손절한 것부터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러니 그래도 지정학적에 대해서 말씀은 하셨고 그럼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GSE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GSE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드리고 이제 진입했던 종목이 어디 라인을 지켰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지금 지켜내가고 있었어요. 지금 21일선을 지켜내면서 한번 급등한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한번 왔는데 조정 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어제 이러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 체크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됨에 인해서 지난주에도 리스크는 나왔고 중동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21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한번 급등이 분명히 나올 거고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은 일단 시가에서 약간 이탈을 하면서 윗고리 아랫고리를 다 달기는 했으나 어제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GSE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GSE를 동반해서 많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일단은 탄력적인 급등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살짝 밀려나면서 조정이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어제 고점 부근에서 차익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의 시가 부근에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을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숨구르기가 다시 가져갈 수 있는 유효 전략이 될까요? 만약 이 GSE라는 종목이 어제 상승 이후에 어제 종가 위에서 갭을 띄었으면 솔직히 못 쳐다보는데 오늘 갭을 못 띄었어요. 시가 부분도. 그리고 시가 부분도 못 띄었고 오늘 어제 고점도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 네. 지난주 또 잡아주셨던 종목인데 노란톱방 안에서는 추후 전략 충분히 챙겨가실 수 있었을 거고 어제 또 탄력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배틀 수익률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 또 챙겨드리는 가격 밴드이기 때문에 노란톱방 안에서 계속 시장 흐름에 맞는 전략 챙겨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또 멘토님과 함께 시장에 맞는 전략, 이슈에 따른 전략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 번 봐야 될 텐데요. 이 종목은 일단 멘토님이 지난주에 챙겨주신 종목들 중에 빨간불 종목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7% 넘는 수익 챙겨주셨습니다. AI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이죠. 애플을 제쳤어요. 시총 1위를 탈환했다가 지금 뺏고 뺏기는 과정을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위협을 하는 게 엔비디아잖아요. 애플을 또 위협하는 다른 존재가 그 필두의 키워드가 AI니까 AI를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저는 이분법적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럼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키워드는 좀 잠시 배제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일은 언팩 행사가 또 열려요. 그래서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쫓고 쫓기는 관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애플은 또 뭐가 있어요. 애플카 이슈가 있어요. 애플카 이슈 있고 XR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쉽게 무너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고 채찌 PT 스토어도 이제 체결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픈 AI, AI 관련주들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일단 AI 기술을 탑재를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그 기대감도 살아있겠죠. 근데 최근에 우리가 조금 아쉬웠던 게 뭐예요. 삼성전자에서 휴대폰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죠. 애플도 그걸 뒤늦게 따라 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갈 줄 아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신화콘택 같은 종목 굉장히 좀 기대했다가 주가 많이 밀리는 모습도 보셨고 그래서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까지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좋아서 그럼 어떤 거를 건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지정확정 리스크라든지 테마주 위주 만약에 오늘 2차전지 회복세가 올라가면서 갔어요. 근데 오늘은 뭐 지정확정 리스크 갔어요. 내일은 만약에 초전도체가 간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도 똑같아요. 결국에 우리는 미증시를 무시할 수가 없다. 디커플링이 되더라도 전일 빅테크의 움직임들이 어땠는지 보면서 우리가 기술주 나스닥을 왜 제가 야간장에 매매를 하면서 본장에 이어지고 새벽까지 이러한 것들을 보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서 어제 뭐 애플 갔대. 그래서 애플 관련주 찾아봐가 아니라 전일 미증시 전반적인 흐름에 어떠한 약세 섹터가 강세 섹터가 갔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노란톱방 안에서 물어보시면 오히려 손절하시거나 매도 처리하실 때 굉장히 부담감이 적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AI 키워드 안에서도 파생되는 키워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분명히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톱방 안에서 함께 하신다면 또 멘토님이 그에 맞는 시장에서 또 계속해서 시장이 바라보는 키워드를 챙겨주실 테니까 노란톱방 안에서 꼭 그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죠. 코어라인 소프트도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또 계속해서 의료 AI 관련해서도 짚어주시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속적으로 12월부터 건드려요. 뷰노, 루닛, 코어라인 소프트, 오늘 딥노이드까지 계속 의료 AI 관련주들을 건드리는데 어제부터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료 소멸은 아니고 AI 기대감에 의료 AI도 당연히 기대감은 남아 있는데 그동안 한동안 좀 추세 상승에 있었던 차익실현 매물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5%가량 수익을 내드리긴 했는데 지금 살짝 눌려있는 상황임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코어라인 소프트의 상승으로 인해서 제가 이번 주에 딥노이드를 한번 들어갔는데 딥노이드를 22,000원에 들어갔다 22,000원 손절가를 드렸던 이유가 결국에 자리가 좋았고 추세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결국엔 한번 이탈하고 손절가를 터치를 하긴 했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코어라인 소프트, 뷰노, 론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 AI 관련주들은 차익실현 매물로 조정이 살짝 오는 건데 그 조정 이후에 추가로 추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 노려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타이밍 꼭 함께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볼까요? 마지막으로. 아니, 왜냐하면 이 종목은 두 번 공략을 해주셨기 때문에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아, 그래요? 한번 풀어주실까요? 일단 이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고요. 그러니깐 MSRC에 들어가냐 마냐에 따라는데 우려감도 있고 기대감도 많은데 다음 달 13일이에요. 아마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에서 돈 들어온 것만 한번 보세요. 연기금이 에코프로몰티를 사고 있는데 왜 지금 사고 있느냐. 지금 외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지금 연기금에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에코프로몰티를 들었던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이었어요. 그렇죠.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이 에코프로몰티를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 나서 연기금이 왜 지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 당연히 이런 코스피 순매수 규모의 1위를 펼쳐지고 있는 랠리가 지난주에 저는 한번 탄력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 번을 진입을 했던 거고 한 번 손절하고 나서 제가 약이 올라서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왜? 얘는 분명히 지킬 자리 지켜낼 거고 지켜낼 친구인데 네, 그리고 제가 1월 8일부터 기관의 매수세 유입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친구는 다시 한번 재공략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몰티로 제가 12월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수익이 20%가 넘습니다. 이번 주 내로 그 타이밍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다음 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보고 있나요? 이번 주는 조금 지정확정 리스크의 부각이 너무 커서 2차전지 동반 약세에 대한 흐름? 왜냐하면 LS가 갈 때 에코가 안 가고 또 에코가 가면 LS가 주춤해요. 그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얘들이 그 LS와 에코프로몰티가 수급적으로 엮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 새 워낙에 주가가 빠르게 급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어느 정도 조정이 온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조정이 세게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보인 거거든요. 오늘의 양봉이 내일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보고 있어서 장중의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신호를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갑자기 매수세 들어오고 급등하면 또 신호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일단은 다음 주에 들어갈 타이밍 좀 보고 있다 말씀해 주신 에코프로몰티인데요. 이번 주에도 그 타이밍은 언제든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에코프로몰티 관련한 추운 전략 꼭 가져가셔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또 시황과 함께 또 멘토님이 어떻게 또 지난주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도 계속 편입해 주고 계신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시장 상황에 맞는 재빠른 종목 선별이 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쉽지 않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이동훈 멘토님과 그 든든한 전략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하죠. 이번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상황실 연결해서 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사우실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 전략 변경 역시도 무료 노란톡방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서 손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저희 쌈장 재밌게 즐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제시 종목 살펴볼 차례가 됐죠.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등에 빛났던 김진욱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HMM은 어제 손실 구간이었는데 모두 다 회복을 하면서 보유 중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고조되니만큼 조금 더 강한 빨간불 켜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리고 퇴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편입을 했지만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부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동훈 멘토님이신데요. 딥노이드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지만 V1텍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어제는 손실 구간이었는데 오늘 확실한 빨간불 켜내면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오늘 편입을 해주셨어요. 사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금 편입하기가 꺼려지고 무서워지는데요. 저희 이동훈 멘토님과 함께라면 하루 만에 무려 4% 넘는 수익을 가진 채 1차 목표가를 터치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대통팀인데요. 로봇스타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조금 줄인 모습이지만 오늘 편입을 한 프로 2000 요즘 광 GPU 기술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역시나 너무나도 편입을 잘 해주셔서 5% 넘는 수익 낸 채 보유 중입니다. 여러분 5%가 넘는데 아직도 1차 목표가밖에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상단이 훨씬 더 열려있다라는 뜻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아쉽게 매도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S 어제 수익 구간이었는데 오늘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모습이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이신데요. 이 HMN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손실을 조금은 줄인 모습이고요. 오늘 편입을 했던 스맥 지금 0.4% 넘는 수익을 내면서 보유 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김진욱 멘토님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려 6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11% 넘는 수익을 갖고 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수 대통령팀과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순서가 정확히 뒤바뀐 모습입니다. 오늘 장 정말 힘들었어요. 장 초반에 하락 종목이 무려 2천 개가 넘어섰고요. 결국에는 1,7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운수 대통령팀과 이동훈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힘든 장 속에서도 확실한 빨간부로 전환해 성공했다라는 점 아닐까 싶어요. 4위에 이주호 멘토님 그리고 5위에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 순으로 차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순위까지 한번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수익배틀 쌈짱 팍스탁의 이동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를 위한 든든한 전략 쌓아 올려 봐야 될 텐데요. 일단 방송 중에 이야기를 잘 좀 쌓아 올렸다가 보따리를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는 장중이죠. 그 장중 전략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멘토님의 비법을 또 파헤쳐봐야죠.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좀 한번 볼까요? V1텍 딥노이드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또 가져가면서 이 삼동훈의 명성을 또 다시 찾으셨어요. 표정 좀 푸세요. 멘토님 무서워서 같이 방송을 하겠어요? 아니 오늘 화요일에 나와서 너무 좋았는데 제가 오늘 몇 등 한지 솔직히 몰라요. 방송 봐야 알잖아요. 또 3등인 거야. 이게 참 불안하네요. 다음 주에는 화요일이나 아 불안하지 않아요. 그만큼 또 중심을 우리 프로그램의 중심을 지켜주고 계신다. 그러니까요. 지금 3위는 딱 3위 안에 중간에 제가 계속 있죠 지금. 계속 있는데 오랜만에 오늘 화요일에 나온 것 같아요. 화요일에 나와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좀 컸는데 순위에 집착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래요? 저는 전혀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뭐해요 결국에는. 12월 월간 1위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3등 3번에 1등 한 번만 해도 1등이에요. 왜냐하면 결국엔 수익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딥노이드 자리가 좋아서 어제 진입을 했는데 결국에 손절가를 이탈을 하고 다시 회복은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양봉을 보여줘요. 빨간불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오죽하면 자리가 좋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들어가지 초전도 채 제가 한 번이라도 들어간 적 있습니까? 맞아요. 근데 또 사실 이렇게 보이는 룰상으로는 그렇지만 노란톱방 안에서는 추후 전략 계속 세워주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든든한 수익을 챙겨주고 계신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 펴세요. 네. 아니 제가 조금 시장이 안 좋으면 제가 백날 수익이 10% 20% 나도 좋지가 않아요. 양봉 보이고 시장이 좋고 어떤 종목 들어가도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시장 안에서 나는 이런 섹터를 보고 있고 내가 12월부터 이런 전략으로 1월을 구성해야 된다. 이게 좀 맞아 떨어지면 기분이 굉장히 좋을 텐데. FC죠. F. 아니. MBTI F. 갑자기 저는 P예요. P. P. ENSP. ENSP. ENSP가 어딨어요? ENFP인가봐요. F네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12월에 구상했던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대로 안 가니까 솔직히 방송에 나와서도 좀 속상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종목 가니까 내가 보는 섹터 가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 종목 저번 주에 이 종목으로 수익 이만큼 냈잖아요.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떠들면 그게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꼴찌라든 상관이 없어요. 예전에 12월에 상승장 봤을 때 1위부터 5위까지 다 빨간불. 저 막 20 몇 프로 수익 내도 3위였어요. 차라리 그런 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2% 갖고 와서 삼동원이 아니라 제가 20% 30% 수익 드리고 삼동원하면 제가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점. 저는 순위에 집착하는 남자가 아니라니까요. 오 명분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번 주 전략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위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장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조금 화가 나 있다. 그렇지만 V원택은 아주 환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네. 일단 노란톡방에서나 지금 현재 쌈장에서나 지금 약간 진입과는 다른데 일단 쌈장 기준으로 했을 때 V원택의 매수가가 12,860원이고 1차 목표가가 13,300원에서 지금 3.42%의 1차 목표가를 터치만 한 것 뿐이에요. 저는 이 친구 2차 목표가도 2차 목표가 이상도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고 노란톡방에도 상세하게 언급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진입하시더라도 다시 시가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아까 우리 캐스터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2,000개 종목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다. 1,700개로 마감을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시가에서 3,4% 오르고 다시 시가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결국에 얘도 빠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윗고리를 달고 내려온 부분이니까. 그럼 지금 이 V원택은 무엇이냐. 방송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와 같이 진입할 수 있는 매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3.42%로 제가 지금 전체적인 수익률 합산으로 3등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주 공략은 어찌됐든 간에 종목을 잡았을 때 그 종목이 수익 실현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진입하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내일 동시효가라 아니면 장중에 들어가는 진입가가 약간 다를지언정.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1만 3,300원 이상이다. 그리고 1만 3,300원 이상의 그 이상의 목표가는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2차 목표가 이상의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V원택 또 추후 전략 챙겨 가시려면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이 이상의 시세 꼭 노려보실 필요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꼭 함께 추후 전략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환하게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도 보죠. 초전도체 관련주 맞아요. 이런 테마주를 그렇게 또 노려보진 않는 분인데 순위에 집착하신 거 아닐까요? 전반적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작년부터 초전도체에 좀 들어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상승하는 이유 또 오늘 파워로직스는 안 갔어요. 오히려 초전도체 강자면 파워로직스가 조금 더 우세할 텐데 신성 델타테크는 자리를 급등한 이후에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면서 지금 추세는 굉장히 좋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장 초반에 좀 보다가 약간 분봉상에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원했던 가격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신호를 드린 거지 만약에 오늘 그냥 빠르게 장 초반에 아래 꼬리 윗 꼬리를 달았으면 오히려 진입가를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저희가 신성 델타테크로 수익을 볼 수 있었던 명분은 결국에는 아까 딥노이드가 손절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두 가지 전부 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초전도체 관련주로 일단 신성 델타테크가 엮여 있긴 한데요. 근데 최근에 보면 초전도체로 상승한 이유와 또 초전도체 이후로 하락한 이유가 명확해요. 이 ppt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초전도체 테마가 왜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순간적인 수급 동향 파악과 전일 시간의 거래량을 보면서 그 다음 날에 단타적으로 정말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갔다고 해서 64,000원 1차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나오긴 했는데 내일 진입가 이탈하는 부분이 만약에 보이면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하지만 내일 저희가 진입했던 또 오늘의 종가 이상의 갭상을 출발을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친구가 한 번 더 급등 왔다가 윗골이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초전도체 관련주 자체가 좀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테마일까요? 근데 최근에 이게 초전도체에 엮여있다 뿐이지 최근에 상승했었던 이슈 체크를 한번 해보면 삼성전자, CES2024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상용 로봇사와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 일부 로봇 관련주들로 인한 상승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봇 관련주들 오늘 어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었습니다. 걔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도 오늘은 간 건데 결국에 기사 체크를 해보면 초전도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딱히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PPT에 준비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상용 로봇사와 기대감 밑에는 이 퀀텀 연구소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타이밍을 잡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슈에 따른 움직임도 있겠지만 또 여러 재료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됐습니다. 그만큼 또 멘토님이 그에 맞는 전략도 챙겨주실 거니까 가격 밴드 함께 챙겨보실 수 있겠고요. 자 딥노이드도 한번 보죠. 의료 AI 관련주인데 사실 코어라인 소프트를 더 많이 공략하셨잖아요. 이번 주는 코어라인 소프트보다 딥노이드에 좀 더 눈이 간 이유가 있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의료 AI 기업들을 보면서 제가 따른 거는 보지 않고요. 거의 차트를 봐요. 차트. 차트를 보면서 그 차트에 대한 자리를 보면 차트를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노란톱방 안에서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도 시가에서 소폭 상승을 하긴 했으나 아래 꼴이 그리고 여기 61선, 121선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하려고 해요. 골든크로스 발생을 하려고 하는 이 부근의 자리가 좋다. 자리가 좋고 어제 이 양봉 부분에 대해서 지킬 자리를 지켰고 제가 61선과 121선이 맞닿아 있는 이 자리에 대해서 한번 손절 라인을 잡아보자. 잡고 나서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제 시가 이탈 이상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직전 고점인 24,750원 부근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차트상 자리를 봤습니다. 근데 22,000원을 이탈을 조금 살짝 더 눌렸다가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어제는 보였어요. 이게 어제 손절이 된 거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가보다 좀 빠지기는 했어요. 오늘 3.71%를 빠졌는데 그러면 내일 만약 이 61선과 121선을 지켜내면 저는 한번 제공략 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들 코어라인 소프트 뷰너 룬이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정인데 저는 이제 차트상 이 자리를 지켰고 전반적으로 61선과 121선의 골든크로스 형성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싶어서 비록 손절하긴 했지만 4% 약손실로 마감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차트가 61과 121선을 완벽하게 무너뜨린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 2만 2천원 구간만 지켜내면서 양봉 보이면 오히려 타이밍 노란톱방에서 드릴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의료 AI가 오늘 조정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보세요? 일단은 오늘 에코프로 머티의 기관 수급이 다 쏠렸고 전반적으로 또 지정확정 리스크에 있는 수급 동향이 다 그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수급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어찌됐던 어제 약세 흐름 그리고 오늘도 우리나라 대형주 중심의 차익실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코스피가 오늘 61선 지지받고 버텼다라는 거에 만족을 하셔야지 종목들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상심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냉철한 판단 꼭 귀담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또 따라서 딥노이드 계속해서 골드라인 골든크로스 발생하려는 포착 또 대꼬 차태상으로 그리고 또 직전 고점 돌파 시도도 하려는 모습까지 또 보였기 때문에 지지선만 지켜진다면 이후에 추후 전략도 꼭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멘토님과 함께 꼭 추후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톱방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소통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신규 전략 이제 또 챙겨봐야 될 텐데 또 금요일장까지 끈질기게 전략 챙겨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신규 전략 어떤 종목으로 가져오셨을까요? 제가 오늘 방송국에 좀 일찍 올 일이 있어가지고 좀 제가 자료 준비를 일찍 했어요. 일찍 하면서 제가 자료를 1시 전에 드렸거든요. 그때도 오늘 제가 봤던 종목이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러면서 이제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잘 말씀 언급해 하셨잖아요. 이스페타시스 이런 종목 보다가 제가 작년 가을에 좀 수익을 많이 냈었던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조정이 어디까지 왔느냐를 한번 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 리노공업은 일단 4분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떴어요. 그리고 4분기 이제 730억 원이 증가하면서 160% 상승할 수 있는 증가세로 이제 증가가 됐는데 리노공업도 똑같았어요. 그리고 리노공업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상승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으로 고점 대비 아무리 조정이 왔어도 약간 들어가기가 애매한 자리였고 이오테크닉스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왜 차트상 명분이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나서 시간 외에 오늘 8%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 4.6%인가 급등 시간 외에 그렇게 급등하고 끝났는데 왜 4.6% 급등할 수 없는 자리였는지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지금 바로 보도록 하죠. 일단 내년도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 어닐링에 대한 장비 매출 증가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이는데 결국에 요새 로봇이던 반도체건 AI건 뭐가 엮이면 날라가죠? 삼성전자라는 기사 옆에 제목만 붙여도 날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 P4 라인향 매출이 내년도부터 개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봐야 되고요. 맨 아래가 제일 중요해요. 121이평 돌파 안착전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그게 뭐냐. PPT로만 봤을 때는 이게 뭔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래에 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놨지? 그럼 저점이 높아져서 추세가 상방이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PPT로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의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모습에 지금 조정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바닥을 찾더라도 얘네가 바닥을 딱 버틸 자리를 13만 2천 원에서 버텨냈어요. 이 자리 버텨냈고 버텨냈죠. 버텨냈는데 최근 이오테크닉스가 신고가 갱신하기 전에 자리를 보면 그 자리에서 시간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시간 조정을 주다가 어떤 자리를 지켜내느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121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121선이 있고 최근에 121선을 이렇게 이탈했었던 기억들이 있는데 121선 이탈하고 어떻게 됐죠? 회복하면서 121선에 걸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가 이탈을 하면서 3% 넘는 하락이 있었습니다. 하락이 있었는데 저는 이 121선을 회복하기 전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만 본 거예요. 4분기 실적 기대감 나와 있고요. 거기에 삼성전자와 매출량 발생 올해부터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고 거기에 어디를 지켰다? 13만 2,500원 자리에 매물대가 있는데 그 아래까지 내려오진 않을 것이다. 그럼 어디가 목표가냐? 일단 내가 목표할 수 있는 매수가는 121선 위에 안착 여부예요. 내일 4.65% 시간 내면 동시효과에서도 그 정도는 갭을 띄우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차익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예요. 근데 어찌됐든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큰 이슈는 없어요. 큰 이슈도 없고 반도체 지금 크게 올라가는 상황도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일단 차트상 자리 121선 회복전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 타이밍을 드리고자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겁니다. 좋습니다. 일단 121선, 이 지지선이 아주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이 지지선 관련한 추가 전략 꼭 가져가 보셔야겠고요. 또 추가 키워드가 많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말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튼튼한 모멘텀들이 갖고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점들이 또 신뢰감 가는 또 포인트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반도체 관련주인데 반도체가 요즘 조금 업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를 전반시켜줄 수 있는, 전환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에 우리가 여러분들 제주반도체만 보셨을 거예요. 왜 반도체는 전여성만 가지? 그리고 또 리노공원만 보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 조정이 오는데 제주반도체는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불안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든 가기 전에 건강한 조정은 온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렸고 그 건강한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지 라인을 버텨주느냐 못 버텨주느냐 그래서 저는 차트상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평선 매매를 좀 많이 보여드려요. 그 이평선 매매 안에서 기술적으로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수급과 이슈체크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노란톡방 안에서도 좀 기본적과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수급이 전반적으로 섹터가 어느 쪽으로 돌아오고 제가 여러분들 노란톡방에서 드리는 종목이 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 기술적으로 왜 지금이 좋은 자리인지 그렇게 되면 크게 손절 안 하고 정확하게 약손절로 마감을 하면서 다른 종목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손절 라인 이탈했을 때 그 손절 라인 지지받으면 한 번 더 들어가서 재공략할 수도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조금 약세 흐름에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오늘 코스피, 삼성전자, 국내 선물지수 다 61일선 지켜냈기 때문에 만약 내일 또 이번 주 61일선만 지켜낸다면 최대 3000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600까지 올라가는 빠른 회복 불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12월에는 막 3000 기대해도 되라 막 이랬어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못 드려 솔직히 그래서 오늘의 61일선 지지가 과연 내일의 반등이냐를 우리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시장 상황 계속 멘토니가 함께 잘 지켜내면서 보면서 좀 전략 챙겨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 꾸려가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V1텍 2차 목표가도 충분히 터치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추후 전략 챙겨보셔야겠고요. 13,300원 이 목표가 이상도 시세 충분히 챙겨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딥노이드 역시 골든크로스 발생하려는 이 포착도 시그널도 포착됐다는 점 역시 말씀해 주셨고 이오테크닉스가 신규 전략이죠. 이 종목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삼성전자 모멘텀 그리고 실적 키워드도 챙겨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추후 전략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서 톡톡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